메이크업 중 곧 리허설 하러 갈 겁니다 아닌데? 뭐해요? 뭐해요? 아 이 언니한테 당했어 쭈비야 나 요즘 유행인 림에 동참했어 아 짜증나 배경화면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해줘? 원래? 아 진짜야 진짜야 아 짜증나 이제 지효는 이제 지효는 내가 지켜줄 거야 다주이다 이렇게까지 쭈비 잘 안 놀래주네 그러니까 놀래준 거 아니야 그냥? 뭔가 근데 이상하지?